안녕! 얜 쎄팅같이 입니다.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좀 오래됐지만 오늘 할거에요 은어입니다. 엄청 재밌겠죠? 새거가 있는데 이미 있어서 새거 뜯게요. 그래서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샀을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왜 제가 알려줘요? 괜찮죠? 네. 온어 아시는 분들 있어요? 있겠죠? 있잖아요. 온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온어는 안녕! 그레이스가 만든 저도 웬만하면 모르겠지만 만들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온어 카드에는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색깔이 있구요. 바탕화면 색깔이 있구요. 여기 여기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4가 있다. 근데 5랑 4는 다른 숫자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빨간색깔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나 아니면 똑같은 숫자끼리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빨간색이에요. 차례가. 근데 이거 냈다. 그러면 상대방이 카드를 2개 더 먹을 수 있어요. 카드는 없어져야der. 이기는거예요. 네, 맞아요. 카드가 없어져야 이기는거구요. 슬리필리 전번째 저 무대 maintains General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아무색깔 Bulgaria 플러스 4에요. 2보다 좋은거죠. 하지마세요. last 2보다 좋은거구요. 이건 아무색깔 QUEEN 네, 이걸 2카드를 낸 다음에 다음에 무슨 카드 색을 내야될 지 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칠이 있는데 초록색이죠 이것도 칠이에요 그러면 낼 수 있어요 한 방에 두 개 맞아 한 방에 여러 개도 낼 수 있어요 칠이 똑같으면 숫자가 똑같으면 근데 색깔이 똑같으면 여러 개 못 내고요 숫자만 똑같이 해야지 낼 수 있어요 이 카드는요 상대방을 못 내게 한 번 못 내게 할 수 있는 카드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얘는 순서를 바꾸는 거 순서 바꾸기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다른 게 있는데 어디갔지 어디갔지 뒤에 있는 게 뭔가 좋은 거 같아 이름이 설명해준 거 아 화이트 아니 윌드예요 윌드는 숫자랑 숫자랑 아니야 숫자랑 컬러는 아니고요 컬러만 더하는 거 같아요 윌드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내야 되는데 초록색이 없다 아 그러면 이거 있어서 노란색을 내야 된다고 봤을 수 있어요 먼저 이거 제 채널이 되어보려고요 연수님 아 죄송합니다 좀 카드도 꺼내봐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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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엄청 많아요 스웨트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깜짝하대요 상대방은 자기랑 갖고 있어요 더 있어요 플러스 4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플러스 4 아니야 그거 했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는 자기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할 수 있거나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40 플러스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세대가 4개 까지에요 여러분 초록색 아 그 다음에 또 이거 3만큼 들어왔다 스웨트가 없었네요 기다려봐요 E 플러스 E 플러스가 3개 있어요 그럼 E 플러스를 3개나 내면 6개를 플러스 그 대신 그 사람이 제가 말할 게 있는데요 상대방이 또 E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8개 4개 까지 합해가지고 8개 제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8개 어? 네 이제 시작할게요 스웨치도 있는데 그거는 게임하다가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섞을게요 아 여기 더 있어요 여기 맞아요 그 사람이 섞을게요 먼저요 네 다 섞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먼저 아래를 봐야되나요 10개씩 줄게요 10개씩 벌써 5분이 지났네 계속 잡고 있어요 아 맞다 있잖아요 카드 한 장이 남았을 때는 상대방보다 자기가 먼저 은호라고 외쳐야 돼요 안그러면 그 한 장 있던 사람이 상대방이 만약에 저 먼저 말하면 그 사람은 카드 4장을 더 먹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다 잘 보이죠? 아니요 너무 조금 보이는데요 아니요 아 그렇게 안해도 돼요 봐봐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낼 게 없을 때는요 한 장씩 먹으면 돼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한 장씩 열 장씩 나눠줘요 반지 1 2 3 4 5 이거 저거에요 제발 운이 좋긴 7 8 9 10 연수님 채널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한텐 먼저 알려주세요 저 안보고 있을게요 아! 야! 아 죄송합니다 빨리 보여줘 어 이거야 이거 보여줬어요 보지 마 들어봐 들어봐 빨랭 알았죠? 네 보여줬어요 이제 카드 드릴게요 7이 나왔네요 내가 먼저 할래요 먼저 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상해 좋은게 너무 많잖아 좋은게 너무 많아요 좋은게 너무 많아요 좋은건 알게 써야돼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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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저 안맞았어요 저 안맞았어요 진짜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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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차례 똑같은거 꼭 내야돼요 아니죠? 아니 맞아요 똑같은거 내야돼요 그 다음은 제가 파란색 내야돼요 어 구름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 한개 낼 때는 똑같은거 안내도 되죠 노란색 내야돼요 노란색 내야돼요 노란색 딴거 아 두개 해도 파란색 딴거 해도 돼 파란색 딴거 오케이 파란색 딴거 너무 좋은데 카페 파란색 파란색 intelligence 모든 모든 색깔 다 있어요 잠깐만 더워요 집이어서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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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네 장 남았어요 어깨다 스위치가 있는거 아니죠? 칩 아이 제발 오! 모르겠네요 했어요? 네 했어요? 이건 9에요 2 플러스 아 보지 마세요 본거 봤어요 한 개만 봤어요 제가 할게요 저기요 보여요 3 4 4 조차해줘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파란색 보인다니까요 파란색 오 저래 오 오 우와 와 장난아니죠? 한꺼번에 4개나 냈어요 숨지요 3 Sacred 더 없앴다 6이 있죠 3 3 끝 1 아니에요 이미 다 됐잖아요 승희야 네 연준이 생기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재미있었나요 안 재미있었나요 이 게임 벌로 청소하세요 이 게임 벌로? 이 게임 벌로? 짐 벌로? 분장하세요 음 귀신 분장 활로윈이니까 귀신 맞아요 어? 얼굴 없는 귀신이다 쓸렌더맨 보라색 쓸렌더맨 야 이제 나오네요 밤밤밤밤 대머리 대머리 소와밤밤 아니야 뿜뿜뿜뿜 안미? 안미? 시작 나오세요 봤바 봤바 necesita 목생기 아 뭐야 엠 네 드림벌로 어 어 왜그러면 뭉기지? 아우 찢어!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안녕